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낙이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야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냥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들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울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마다들은 우수요 우수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울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울의 첩 루음하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75세 하란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인생 수십 년의 역사의 최고점인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22장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을 통해서 단순하게 아버지가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는 표면적인 모습만 보지 않게 해주시고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 장차 2000년 후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이 땅의 모든 죄를 사해해 주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사랑을 깨닫는 기한 시간 태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무리 분주하고 바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24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모든 분들 태기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시대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2장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창세기 시집양부터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22장은 아브라함 인생의 최고점입니다 22장을 이제 통과하게 되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제 마무리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인생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22장이 아브라함 인생의 최고점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상세기 3장 15절과 연관돼서 보셔야 됩니다 그 부분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22장을 이끌고 있는 큰 두 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2장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이 번제라는 단어입니다 이 번제라는 단어가 22장이 여섯 번 나와요 여러분들이 말씀 읽으면서 빨간색 펜으로 번제라는 이 단어를 동그라미 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왜 하필 하나님이 백세에 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걸 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순종하는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나의 75세 때 그때 믿음이 아니라 지금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순종하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주제로 22장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22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아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우리는 여기서요 중요한 것을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리고 모리아산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번제 이게 오늘 22장의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21장까지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여섯 번의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아브라함 인생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일곱 번입니다 7대 언약입니다 21장까지는 여섯 번의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일관된 주제가 무엇이냐면 핵심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즉 창세계 3장 15절의 주인공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누구를 통해 오시는가 아브라함의 후손 오실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 인생에 하나님이 여섯 번 언약을 체결한 핵심이에요 그런데 오늘 22장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22장을 시작하면서 첫 단어가 뭐냐면 그 일 후에 이 말은 그 말들이라는 뜻인데 아브라함 인생의 즉 12장부터 21장까지의 아브라함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12장부터 21장까지 하나님이 여섯 번 언약을 주셨습니다 6대 언약을 체결했는데 아브라함의 지금까지의 모든 인생을 지칭하는 단어가 그 일 후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뭐냐 12장부터 21장까지 그 핵심이 뭐라고 했죠 상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인가 어떤 방법인가 어떤 방법인가 그게 오늘 22장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6번째 언약을 통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너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구원자가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면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게 공통된 주제였다면 22장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방법으로 천하 만민을 구원할 것인가 어떤 방법인가 그게 22장의 주제인데 방법이 뭡니까 번제입니다 번제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 오실 그리스도가 천하 만민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22장의 주제는 번제 번제 번제입니다 6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라는 건 뭐냐면 장차하실 그리스도의 길을 예언하는 책이에요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모델하우스를 먼저 가시듯이 구약은 모델하우스입니다 신약은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림자가 실체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22장의 주제는 뭐냐면 번제입니다 번제예요 오늘 22장을 묵상하면서 이 번제라는 단어가 여러분 심령에 임하셔야 돼요 세상의 소리에 움직이고 세상의 소리에 감동받고 리모컨을 통해 조정되는 그 스크린에서 나오는 그 영상 매체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삶과 인생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1.1핵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22장에서는요 번제라는 그 단어가 우리 심령에 임해야 돼요 번제는 뭡니까 2000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1절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거룩한 테스트인데 그 거룩한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24시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내 아들 내 사라는 독자이사 이 말은 아들에 대한 아브라함의 부송해를 강하게 느낄 수 있는 단어입니다 아들 내 사라는 독자이사 어머님들 보세요 아들하고 문자 아들하고 카톡 할 때 아들 아들 이런 표현이 많이 있어요 아들 응 아들 아들이란 단어가 부모님 입장에서 특별합니다 그런데 백세에 난 그 아들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거예요 25년의 기다림을 통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75세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25년 만에 난 겁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삭은요 전부입니다 전부 살아야 될 존재 자체가 아들이에요 자 이때가 언젠가 이때가 나이가 언젠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현재 아브라함의 나이가 정확하게 몇 세인지 이삭의 나이가 몇 세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추정하건데 22장을 보고 23장에 사라가 죽습니다 120세를 향수하고 죽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받치고 난 후 돌아왔고 나서 바로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죽어요 127세 그래서 대강 추정하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대략 대략 125세에서 136세 아니었을까 그러면 이삭의 나이도 25세에서 36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23장에 사라가 127세를 향수하고 죽고 24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의 종을 받다 나라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언제 결혼하냐면 40살에 결혼한다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로 말리미암아 슬퍼했던 것을 위로가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삭이 사라가 죽고 나서 얼마 있다가 결혼하는데 그때가 40세요 결혼하자마자 이삭이 어머님에 대한 상처가 아내를 얻은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았다고 성경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강 나이가 이삭의 나이가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게 추정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삭은 전부입니다 희망입니다 존재 자체예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정말 가혹한 테스트입니다 번제 장소도 모리아산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자체를 시험하시려면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여기까지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하필 3일 거리 73km 된 저 북쪽의 모리아산까지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겠습니까 뭔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지금까지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어린 양이 아니라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 이것은 예표입니다. 구약은 그림자라고 했거든요. 이때로부터 2000년 후에 이 땅의 모든 죄, 다른 말하면 창세기 3장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부분에 예표를 하신 거예요. 이래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있을까? 3절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우린 여기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서 정말 큰 결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결단이 창세기 12장이에요.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무데나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리스도가 태어날 땅. 그때가 아브라함 인생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결단입니다. 두 번째 결단이 언제냐면 오늘 22장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어디에서? 모리아산에서 드려라. 굉장히 영적 의미가 있어요. 핵심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분이 장차오실 메시아여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건 뭡니까? 너의 자손 중에서 여자의 후손 주인공 그리스도가 오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실 텐데 장소가 어디냐? 가난한 땅이다. 방법은 뭐냐? 번제라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22장을 보셔야 돼요. 아침이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데서나 번제로 드리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그게 어디입니까? 모리아산이거든요. 지금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 지금의 말함은 예루살렘입니다. 거기까지 3일 거리에요. 73km 거리입니다. 그러면 73km 3일을 거리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갈등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섯 번 약속하시고 언약을 했었는데 그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너의 후손 중에서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네 몸에서 날 그 아들 이름까지 지어줬거든. 이삭 그런데 그 이삭이 죽는다면 어떤 면에서는 창세의 3장 15절에 메시아 언약이 파기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순종했을까? 구약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을 보니까 그 얘기에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신지라 비우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 것이니라 이 말은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이삭은 존재 자체인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삭은 전부인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삭은 살아야 될 존재 가치인데 그 아들을 하나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을까? 그 믿음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결론냅니다. 내가 이 아들을 죽일지언정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경험한 하나님 나에게 여섯 번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 내 연합군이 침공했을 때 318명을 거느리고 저 단까지 가서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 애굽에 내려갔을 때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나를 살리신 하나님 아비멜렉의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체험한 아브라함은 내가 이 아들을 죽일지언정 이 아들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것이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엘세바에 아브라함이 지금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들 이삭을 어디에서요? 내가 내게 일러준 산 예루살렘입니다. 이게 모리아산이거든요. 여기 가서 번제로 들여라. 근데 이 모리아산이 굉장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말하면 예루살렘이에요. 이 모리아산에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이 모리아산에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신 장소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해하시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한 메시지의 핵심은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그분으로 말미마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즉 천하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도대체 방법이 무엇인가? 그게 오늘 22장의 번제입니다. 십자가입니다. 피울림입니다. 피울림이 없으면 죄의 삶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구약에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이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산으로 올라갈 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종들과 동행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상만 산으로 올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종들과 함께 가면 분명히 만류했을 겁니다. 이해를 못하죠. 아브라함이 이상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들이 아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들었을 때 종들이 만류하지 않겠습니까? 잡지 않겠습니까? 그로 알기 때문에 방해되는 요소를요 철저히 제거하고 아브라함과 이상만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나무를 아들에게 지우게 합니다. 그 장면은 뭐냐면 장차 십자가라는 이 무거운 이 나무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삭이 자기가 죽을 번제로 들여질 나무를 지고 산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장차오실 그리스도가 십자가라는 나무 자기가 지고 죽을 십자가라는 나무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나누는 대화는 굉장히 짧아요. 이삭이 뭐라 합니까?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지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 이까?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지할 어린 양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우린 여기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구원 만큼은 인간이 개입되지 못합니다. 구원 만큼은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아담의 모든 후손도는 죄인이 됩니다. 왜 죄가 무섭습니까?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의논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아담에게 뭐라 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죄를 속할 것이다. 사해해 줄 것이다. 일방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구원만큼은 하나님의 친이 준비하셨고 성취하셨고 완성하는 겁니다. 이삭 대신 드린 어린 양입니다.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 나무에 놓고 아들을 어떻게 해요? 번재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죽이려는 장면입니다. 우리 이 장면을 통해서 로마서 3장 25절에 뭐랍니까? 이 예수를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리미암아 화목재물로 세우셨으니 자 번재나 화목재물이나 속재재나 속권재나 다 화재예요. 화재 우리가 내 얘기해보면 제사법이 있어요. 번재 속재재 속권재 또 화목재 소재입니다. 이 다섯 가지 예물 중에서 태워서 드린 것이 네 가지 제사법에 이걸 화재라고 합니다. 화재 번재를 드리는 방법 화목재물로 드리는 방법이 약간의 절차는 다릅니다. 그러나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법입니다. 화재라고 합니다. 불화자를 써서 화재라고 해요. 나무에 올려진 그 독자 이사 동일하게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예수를 화목재물 뭐랍니까 화목재물 그 나무에 올려놓고 태워 죽이는 장면이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피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누가 이렇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결박해 놓고 나무에 올렸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예수를 어떻게 해요? 화목재물으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 나는 곳에 지금 던져버린 거예요.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은 2000년 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피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단호한 모습을 보십시오. 그곳에 재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 나무에 놓고 단호한 모습 속에서도 왜 단호하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히브리스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인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신지라 그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드립니까? 수십 년 동안 체험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내 인격과 내 윤리와 내 수준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본 겁니다. 자기의 실수였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셨어. 바로에게 개입하셨고 아비멜에 개입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의 후손으로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언약하셨는데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면 죽이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삭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25세에서 136세로 추정됩니다. 이삭도 동일하게 어떻게 합니까? 25세에서 36세예요. 어떤 면에서는 노구 아브라함의 지시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육체적 힘도 있어요. 젊은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은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묵묵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삭이 장차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피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장차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데 내던지신 하나님의 모습을 예피하는 그래서 우리가 22장을 통해 아브라함이 대단하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구나 하나님이 이 장면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은 20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내 살아난 독자를 일으켜 할 것이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임합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은요 구약시대에도 활동했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이것이 현연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하마 아브라하마 사태의 긴박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왜요? 상세 3장 15절의 주인공 이삭이 죽으면 그 언약이 파괴되어 때문에 아브라하마 아브라하마 긴급하게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자 지금서부터 번제가 무엇인가 레기 1장 1절에서 3절에서 이 번제라는 제사법이 나옵니다. 자 번제는 다른 제사법하고 달라요. 다른 제사법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번제는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먼저 죽입니다. 죽이고 다른 제사법은 없는데 가죽을 다 벗겨요. 그 가죽은 제세장이 목입니다. 다른 제사법에서는 가죽을 벗기는 게 없어요. 번제만 벗깁니다.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각을 뜹니다. 칼로 도끼로 다 각을 뜨고 내장을 다 빼서 물로 씻은 다음에 번제단에 올려서 나무로 태웁니다. 보통의 제사법은 제사장 몫이 있습니다. 또 제사들인 음식을 같이 나눠먹는 화목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번제만큼은 가죽 외에는 다 태워버립니다. 어느 정도로 태워지냐면 제사장이 새꼬챙이를 가졌을 때 고기를 찔렀을 때 고기가 찔러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번제는 완전 헌신을 얘기해요. 절대 헌신을 얘기합니다. 장차우실 그리스도는 번제처럼 그 몸이 십자가에서 다 태워질 것이다. 그 몸이 다 부서질 것이다. 다 찢길 것이다. 하나님은 그 찢기신 몸 피를 보고 창세의 3장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장은 20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번제입니다.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의 시도가 울부짐니까.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하나님은 외면하십니다. 왜 외면하시냐면 이삭 대신에 그 옆에 순량이 있었어요. 양이 있었습니다. 이삭 대신에 양을 들으면 되지만 인간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외에는 안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의 시도가 울부짐을 때 대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왜 상세 3장의 문제는 여자의 후손 외에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수의 시도가 십자가에서 울부짖어도 외면하신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뭐랍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애한 주를 아노라. 그런데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울부짖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했단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 죄를 속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바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교에게 쓴 편지에 보면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절대사람 그 사랑이 묻어지고 그 나에게 주신 이명기약의 말씀이 묻어지고 사명이 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끊임없이 받도록 느끼도록 그거 없으면 종교화 돼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것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사랑 그 절대적인 사랑 그 불강력적인 사랑을 느끼도록 이 사랑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 길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대신하여 순량이 대속 제물로 받쳐집니다. 그런데 그런데 중요한 게 한 수양이 뿌리 수풀에 수풀에 걸려 장자가 장자가 죽는 것은 장자가 죽는 것은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슨에 동시에 임합니다. 동시에 메시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문에 어린 양의 피를 우술주에 찍어 발라라. 피가 그걸 볼 때 천사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애굽인들에게도 선포된 메시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메시지요. 만약 애굽인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어린 양의 피를 문술주에 바르면 재앙이 넘어갔을 겁니다.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어린 양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일러준 산이 어디냐 그게 모리야산입니다. 그것이 역대상 21장 다이시 하나의 말씀을 불순정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는 저주가 임합니다. 다이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죄로 말미야마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받아 죽는데 방법이 뭡니까? 오로란의 타자마당에서 단을 쌓아라. 짐승을 죽여서 피를 받쳐라. 그러면 취향이 떠나가리라. 이 장소가 바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장소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그 장소가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장소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출생과 사역과 그분이 하신 모든 거리도 암축되어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자손으로 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섯 번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으로 오셔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방법이 무엇인가? 번제다.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무엇인가? 구약은 장사하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중심으로 이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곳 장소를 여호와 이래라고 정한 겁니다. 자 언약이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여 순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 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자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어장은 일곱 번입니다 그래서 칠대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일곱 번째 언약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동그라미 치세요 내 씨입니다 내 씨 씨라는 말이 세 번 등장해요 첫 번째 축복은 뭡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일곱 번째 주신 이 언약의 핵심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일곱 번째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인생의 마지막 주신 언약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천하만민이 복 복이라는 개념은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어질 대숙사역이에요 천하만민이 너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 구원받을 것이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번제다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두 번째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아래니 지금은 너가 아들 한 명밖에 없지만 장차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약속 그리고 처음으로 어떻게 해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고대 큰 도시는요 성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성의 문을 점령한다는 것은 그 성 자체를 전부를 점령하는 것과 똑같아요 1차적으로는 너의 후손들이 나중에 이 가난한 땅을 점령할 것이다 궁극적 약속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하를 통해서 사탄을 꺾을 것이다 사탄을 꺾을 것이다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의 핵심은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의 후손에서 그 메시지만 강조했는데 유일하게 일곱 번째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즉 원수를 정복할 것이다 다른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까 번제 번제를 통해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하를 통해서 사탄이 꺾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스 2장 14절을 보니까 뭐라 합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리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장차오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이 사단을 정복할 것이다 꺾을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단이 멸망할 것이다 결박될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사단이 결박됐고 그분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것처럼 기독교는요 죽음의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전도자의 가장 중요한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죽어야 열매가 있어 하나의 밀알이 떨어져 죽어야 열매가 있어 가정이 언제 행복하는가 복음 가진 사람은요 가정에서도 죽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죽어야 돼 죽는다는 건 내 성격 내 기질 내 성품 내 주장 내 고집을 절대로 내수해놓은 게 아닙니다 죽는 거예요 창세 3장의 찌꺼기는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대로 주장하는 것이 창세 3장의 찌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죽어라 그럼 어떻게 죽느냐 말씀밖에 없어요 디모데우스 3장 17절을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보십시오 교훈 책망 바리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의견을 말하고 싶은데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해서 나를 교훈시키고 나를 책망해서 내 주장 내 생각 내 고집을 말하지 않도록 나를 다스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내 창세 3장의 찌꺼기를 다스리는 힘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것도 어떤 성경이냐 구속사 중심의 성경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내 것이 죽습니다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걸 보게 하십니다 다시는 그걸 하지 못하도록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성격 그대로일 겁니다 가치관 그대로일 거예요 내 주장 내 고집 그대로 나올 겁니다 아니 왜 복음을 받았다고 남자 여자가 고백하는데 가정은 왜 분란이 있고 왜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미움이 있고 나중에 왜 유언합니까 삶을 점검해 보세요 각자의 골방이 있는지 각자가 하나의 말씀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는지 각자가 하나의 말씀 붙잡고 읽고 읽을 때 어떻게 읽을 했죠 중얼거름이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냐 그게 없으면요 미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죄악을 성품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가 부부 사이가 안 좋고 엄마와 자녀 사이가 안 좋다고 하면 교회를 다니는데 예원교회 다니는데 안 좋다고 하면 점검해 보세요 표면적으로는 돈 때문에 그러고 성품 때문에 그러고 성격 때문에 그러고 여러 가지 시댁 문제로 얘기하지만 그건 표면적인 이유 거짓말입니다 근본이 뭡니까 골방이 있는지 하나님과의 조용한 묵상의 시간이 있는지 없으면 내 것은 죽어다 깨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것이 나오는 순간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1월 달에 가졌던 그 중심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1월 달에 내가 한번 성경을 봐야지 묵상해야지 아무리 바쁘더라도 읽고 묵상해야지 그런 중심이 6월 달에 지나면서 다 사라졌어요 그래 다시 한번 여름 삶 속에 회복되는 기한 시간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을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부엘세바에 이릅니다 그리고 곧 어떻게 해요 부엘세바에서 헤브론으로 이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 부엘세바에서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136세까지 삽니다 그런데 23장에 보면 사라가 죽어요 127세 아브라함이 10세가 많지 않습니까 헤브론에서 장사합니다 헤브론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제 부엘세바에서 마지막 노녀는 이제 헤브론에서 보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그리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여러분 두 시간도 안 걸려요 차로 굉장히 좁은 땅이에요 강원도만한 땅입니다 나중에 코로나가 풀리면 안정이 되면 세계의 영이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보시면서 정말 예수의 시도가 걸어가신 그 길 인생의 여정들 그거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0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마다들은 우수여 우수의 형제는 부수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겟셀과 하솔과 빌다스와 이드람과 부두엘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부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마와 가암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전체적인 문맥상 뜬금없이 나홀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자 데라가 있죠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동생이에요 나홀입니다 나홀이 밀가와 결혼해서 여덟 명의 아들을 낳고 그의 첩을 통해서 네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중요한 게 나홀과 밀가가 여덟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성경은 부두엘을 얘기합니다 이 부두엘의 부두엘의 딸이 누구냐면 리부가예요 이 말은 이제 22장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역사의 뒤로 사라지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이 등장합니다 이삭이 등장하면서 이삭과 리부가를 통해서 얻은 자녀 중에서 야곱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는 거예요 한 시대는 가고 언약의 바톤이 이제 이삭과 리부가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23장 이후로부터는 이삭이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삭과 리부가를 통해 언약의 후손이 출생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핵심은 누구예요 리부가예요 리부가 리부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구속사의 무대에서 세우신 사명의 정점이면서 이제 역사의 뒤로 아브라함이 사라집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은 뭐냐 이삭의 배피를 짝지어주는 임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구속사의 무대에서 퇴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역사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이삭 이제 이후로 일어날 역사는 이삭과 리부가에게 초점을 마친 거예요 이 언약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 리부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나홀과 밀가를 통해 출생한 아들 여덟명 그 여덟명의 아들 중에서 부두엘 부두엘의 자녀 리부가를 소개하면서 이 언약이 생명의 어미가 사라에서 리부가로 전달되는 과정을 성경은 언급한 겁니다 자 오늘 22장을 통해서 중요한 것이 이제 번제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면서 이 구속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작업하시는지 그 시작이 상세 3장 15절 그분이 오시면 천하만민이 구원을 받는데 누구를 선택했는가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순오실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천하만민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구원을 받을까 그 방법이 번제입니다 번제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지만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라는 엄청난 엄청난 그 형벌을 하나님이 직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줬고 하나님은 그 예수의 십자가에서 울부지셨지만 외면하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가 가슴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고 이러므로 말이미야마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겸손하며 그 사랑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충성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 오니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모든 분들 태기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고 통 역사하심이 이 언약을 잡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생각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후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요다 아멘